안녕하세요. 6시 내 다육입니다. 오늘 아주 소소하게 언박싱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다육이가 3개이고요. 이렇게 꽃이 있습니다. 봄이 이렇게 딱 지나면 여러분 예쁜 꽃 집에서 보고 싶잖아요. 이게 이제 크로커스라는 식물인데 제가 산 거는 아니고 제가 이제 추억만들기 농장에 가서 요 3가지 아이를 딱 데리고 왔는데 요거는 서비스라고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이름이 크로커스인데요. 여기 구근을 좀 보세요. 와 진짜 저희 그 아이들이 이거 꽃 보고 양파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양파냐고.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꽃 보고 저는 이제 마당에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예쁜 꽃들 이제 가지고 오면 꽃 핀 거 보고 다 마당에다가 심어주고 있거든요. 겨울도 아주 잘 나더라고요. 내년에는 이제 마당에서 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크로커스 이 보랏빛 꽃이 참 예쁘네요. 네. 여러분들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농장에 가서 아주 그냥 소소하게 딱 3가지 아이들만 골라가지고 왔어요. 요거 이제 문스톤입니다. 문스톤. 이게 이제 문스톤이 다육이 미인 종류에도 문스톤이라는 아이가 있잖아요. 동글동글해서 아주 귀여운 아이. 이름이 네. 똑같은 아이예요.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이름이 조금 비슷하거나 이름이 똑같은 종류들이 좀 겹치는 종류들이 좀 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문스톤입니다. 문스톤. 색감이 너무 예쁘지요. 네. 이 문스톤도 굉장히 예쁘게 색이 언제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아이들 중에 하나여서 요즘에 제가 이제 콩분에 많이 빠져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좀 진하게 이렇게 잘 다져져 있는 아이 보니까 사가지고 왔었던 콩분에다가 빨리 심어줘야지 하고 요거 이제 외두로도 있었는데 저는 이두짜리로 골라왔어요. 같은 가격이었는데 좀 고민하다가 그냥 이두로 데리고 왔습니다. 요거 이제 5,000원이었고요. 그리고 요거 여러분 원종 엘레강스인데요. 요즘에 제가 핑크베리를 들여오면서 예전에 참 이렇게 얼굴이 휴밀레스 이런 종류 아이들이죠. 굉장히 이렇게 입장이 둥글둥글 이렇게 모아진 아이들 참 많이 키웠었는데 키우다가 어느 날부터는 요 아이들 종류들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요즘에 다시 아주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너무 요즘 왜 요즘에 요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왜 이렇게 예뻐요. 그래서 요거 지금 원종 엘레강스는 이 군생인데 요거 7,000원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포토신화인데 제가 포토신화도 초창기에 참 많이 경험을 하고 또 키웠던 아이예요. 요 입장이 너무 예쁘잖아요. 요거를 조금 이렇게 확장시켜 놓은 아이 같지 않습니까. 요거 지금 사실 너무 예뻐서 요것도 이제 외두였는데 저는 이제 운 좋게 자구가 달려있는 아이를 득템할 수 있었어요. 사실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 자구 있는 아이가 없었는데 요거 이제 포토신화는 제가 5,000원을 주고 사가지고 왔었고요. 요즘에 이렇게 얼굴이 둥글 둥글한 아이들이 왜 이렇게 좋냐면 제가 요거 핑크베리 얼마 전에 새로 이제 들여온 아이인데 여기 이 모습에 제가 너무 지금 흠뻑 빠져있어가지고 이런 비슷한 느낌의 다육이들이 요즘에 눈에 너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농장에 가서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쁜 모습을 담아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언박싱하는 영상만 하기에는 제가 다육이들을 너무 조금 사가지고 와서 요 아이들까지 예쁘게 오늘 분갈이 그냥 해버리려고 해요. 이왕이면 여러분들 예쁜 모습 좀 보여드리려고 네. 일단 원종 엘레강스는 이 도양화분에다가 요렇게 아주 살포시 그냥 올려주도록 하겠고요. 요거 이제 문스톤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요거는 제가 부부토기에서 사가지고 왔었던 콩분인데 사실 수량이 많지 않아서 제가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못 보여드렸던 아인데 저만 사가지고 온 콩분입니다. 콩분이 필요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정보가 될 수 있게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다음에는 제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조금 구입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면 한 번 더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미리 준비를 하고 제가 영상을 찍은 게 아니었어가지고 그냥 몇 개라도 혹시 필요하셨던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정보를 공유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셨다고 합니다.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는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네. 원종 엘레강스 너무 예쁘죠? 여기 지금 쪼꼬미 아이들이 앞쪽으로 두 개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뒤편으로 보내면 얼굴을 잘 관리 못 해줄 것 같아서 요 쪼꼬미 자구가 일부러 앞쪽으로 나올 수 있게 방향을 좀 바꿔주었어요. 네. 아우, 예뻐라. 너무너무 맘에 들어요. 아우, 너무 예쁘다. 이렇게 원종 엘레강스는 이렇게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스톤을 심어볼게요. 자, 이렇게 문스톤도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문스톤을 시켜봤습니다. 아우, 예뻐라, 예뻐라. 이 콩분이 진짜 좋은 게 이게 정말 작은 콩분인데요. 입구가 조금 넓다 보니까 웬만한 아이들도 다 심어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정도 풀분의 얼굴이 이 정도 사이즈인데 저는 정말 작은 거 심으려고 사가지고 왔었던 콩분인데 여기에다가 심어도 되겠는데요? 너무 예쁘죠? 아우, 아니 그 원종 엘레강스하고 이거 두 개만 분갈이 하려고 했는데 아, 요 지금 콩분이 두 개가 더 저한테 있는데 여기다가 요 포토시나도 하나 더 음, 분갈이를 해줘야 되려나 봐요. 사실 여기 지금 사실 고민인 게 자구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데리고 온 아이이긴 한데 없는 것보다 더 좋잖아요. 근데 이제 심어줄 때는 요거 하나만 심어주려고 해요. 자구는 제가 떼어서 따로 심어주려고 합니다. 요런 모양이 사실 예쁘지도 않고 따로 요렇게 자라면 예쁘게 자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예 하나를 떼어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데리고 온 아이인데 요거 제가 그냥 지금 잘라줄게요. 네, 요렇게 자르고 오, 뿌리를 또 따로 여기다가 내렸네요. 오, 뿌리가 있어요. 요 이제 자구들이 나올 때에도 이런 줄기가 땅에 붙어있으면 이 줄기에서 뿌리를 잘 내리기 때문에 얘는 잘 심어줘야 되겠는데요? 오히려 이제 콩분에다가 하나 심어주면 더 좋겠는데요? 아, 요거는 마저 심어줄까요? 이 포토시나를 사가지고 왔을 때 콩분에다가 심어줄 생각은 못했었는데 네, 그냥 여기다가 심어줘도 너무 예쁘겠어요. 와... 자, 포토시나도 이렇게 심어 주었습니다. 어우, 너무 예쁘다. 마음에 들어요. 요즘에 이렇게 콩분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심는 재미가 너무 쏠쏠해가지고 아, 진짜 요즘에 저 이런 재미에 너무 푹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예쁘다. 그치요? 오늘은 이렇게 언박싱을 또 하면서 분갈이까지 다 해버렸네요. 아,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아우, 예뻐라. 요거 이제 포토시나 하나 떨어진 아이는 잘 말렸다가 더 작은 콩분에다가 심어줘야 될 텐데 아, 더 작은 콩분이 없네요. 요런 아이들 모아가지고 합식을 해줘도 괜찮겠죠? 워낙 얼굴들이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여기다가 넣어도 잘 어울리겠는데? 따로 심어주겠습니다. 아우, 너무 예뻐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핑크베리도 한 번 더 보여드려야지. 요렇게 짜잔! 네, 인사할게요. 고맙습니다. 안녕!